자 다음 호연과 안녕하세요. 마이커입니다. 오마이걸이 옷 갈아입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조금 할게요. 먼저 오마이걸, 왜 이름이 오마이걸이 됐어? 라고 질문 들어왔거든요. 대답해주시죠. 네 저희가 데뷔 때부터 저희 이름이 오마이걸인 만큼 누구나 마음속에 있는 마이걸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연인일 수도 있겠지만 저런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마음속에 친구가 되고 싶다는 의미에서 오마이걸이 되었습니다. 그런 뜻이었는데 어떻게 질문에 대답했죠? 아까 질문한 친구 어딨어? 그래요. 그리고 이 질문. 이 질문을 진짜 솔직하게 대답해줘야되요. 어딨없이. 어떻게 그렇게 예뻐요? 비결이 뭐예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 솔직하게. 우리 많은 팬분들의 사랑을 받아서. 네 그쵸. 우리 미나 한편이. 원래 태어날 때보다 이렇게 이뻤던 거죠? 엄마, 아빠의 좋은 부모님께. 부모님께 감사드려야겠네요. 자 공식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걸의 검색 화면 이런 검색어가 뜨더라고요. 영광 검색어에. 어머, 요정인줄. 열린비고. 얼굴이 햇살. 이런 창서를 갖고 있는데. 오, 얼굴이 햇살. 기분이 어때요? 사실 저희 오마이걸을 너무 많이 예쁘게 봐주시고. 또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런 글들을 보고 힘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영광 검색어가 나와도. 저희가 직접 확인을 좀 해봐야겠죠? 애교 카톡 테스트! 여러분 찌글쇼핑. 찌글쇼핑 되셨죠? 이거 저장. 그러면 애교 노래도 하면. 또 막내가 있으니깐요. 오, 야, 정. 오, 야, 정. 오, 야, 정. 오, 야, 정. 네. 오, 무슨. 3종 센스여서. 네. 알겠어. 그럼 빈이 언니의 표고 줘요. 아, 괜찮은데요. 귀엽다, 귀엽다, 귀엽다. 막내. 이게 막내였고, 이게 막내였고. 네, 그렇고. 그러면 이제 첫째가 해볼까요? 첫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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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막내. 네. 첫째가. 네. 그러면은. 저도 끝부터 해야 되나요? 어, 좋아요. 아, 어떻게 하고 싶은 걸로 해도. 그러면 저는. 제가 만든 애교성을. 좋아요. 어, 불러드릴까요? 마이크에. 아, 제가 부르면요? 네. 셋, 넷. 야. 라고 해도 돼. 내까라고 해도 돼. 우리들만 하는. 엣지. 필요해. 그리. 아, 너무, 너무, 나를 아는 날을 가해 이야! 귀엽다! 내가 보니까 살짝 승부욕 발동이 되어서 막나를 안 주려고 네 그럼요 좋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청소년들과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인데요 그분들에게 혹시 노래를 추천해 준다면 꼭 오마이곤 곡이 아니엄도 좋아서 어떤 희망적인 노래를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희망적인 노래? 네 저는 오마이곤의 비밀정원이라는 노래를 추천을 해요 누구나 마음속이 가지고 있는 희망, 목표 이런 것들을 꼭 언젠가 바라고 바라고 하면 꼭 이룰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희망적인 가사가 담겨져 있는 노래예요 그래서 비밀정원을 들으시면서 힘들 때마다 꼭 언젠가 이룰 수 있을 거야 이런 희망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마이곤의 비밀정원 들으면서 희망곡 좋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불꽃놀이가 1위도 하면서 시작됩니다 자타공이! 자타공이 놀이의 오마이곤이 대세 걸그룹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저희가 꽃놀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팬분들이 응원해주시는 만큼 또 열심히 활동을 마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10월 21일과 21일의 콘서트를 합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와주셔서 저희의 스페셜한 무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스페셜한 곡 준비되어 있죠? 네! 계속해서 청해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